누구세요? 응, 나야 어떡하기로 했어? 웬만하면 내가 좀 더 기다릴텐데 너무 힘들어 먹고살기 안되면 말해, 지금 내놔야 해 월세를 올려드릴게요 그럼 50만원이야? 고마워 잘될거야, 화이팅! 가입 뭐가 그렇게 좋니? 쉴 일일이 없잖아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? 더 잘해줄 수 있다 나 애정결핍인가 봐 잘해주니까 자꾸 넘어가려고 해 넘어와 그냥 넘어갈 순 없고 계산을 좀 해봐 내 몫이 3천이라는게 말이 돼? 아파트 10억이라며 나요, 나? 불공평한거 같아 1억은 줘야지 너 진짜 대단하다 하기 싫다 하면서 계산을 또 하고 있었어 하기 싫은건 하기 싫은거고 계산은 계산이잖아 니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지 안으래? 그럼 1억 주면 할거야? 1억 준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영화나 보자, 그럼 잘했잖아 잠시만요 하나, 둘, 셋 조용히 잘해줘 하나, 둘,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